아 당했어 호시 아 대검 진짜 어렵다 좋아요 야 근데 다들 한신데 잠 안자? 어? 다들 나같이 내일 쉬는 사람들이야? 그런거야? 어? 다들 내일 쉬어요? 난 내일 쉬어 내일 하여튼 이거 무조건 120까지 올려야지 어떻게든 하루종일 게임 해가지고 120까지 올려야지 여기? 어 뭐 보인다 비온다고 해서 쉰다고? 그리고 우리 또 루시퍼님은 다른 무기로 상대해 드려야죠 한번 시원하게 또 찔러 봅시다 예 아 건설업 건설업 건설업이면은 상당히 멋있는 직업인데 우리 그 요즘 우리 동네에 재건축 붐이 돌았는지 모르겠지만 건물이 엄청 올라가고 있어요 어 어 오구 막 가는데마다 다 공사하고 난리야 아 아파트 짓고 있어요 크으으으으으 좋은 일하시네 아 인간성 안썼다 아 이러면 HP 적은데? 한 방에 죽겠는데 잘하면 루시퍼님이 자주 쓰는 거 있잖아 확 파고들어서 올려치기 이거 한 대 맞으면 골로 가는 겁니다 아파트 아파트라 좋죠 인사하고 어 뭐야? 무기 왜 그거 안 들어? 됐다 큰 무기 하하 좋아요 싸와볼게요 됐다 큰 무기 안되네 왜 안해? 한 대 때릴까? 좋아요 원래 버프까지 쓰고 아 무서운데? 아 무서운데? 아야 이게 왜 맞냐 어 아싸 이러면 동점 응? 에? 멈출 줄 알았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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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링을 하라고 페링하기 쉽다고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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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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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시퍼님 대회 나가지마요 저한테 지면은 대회 나가면 안돼 나같은 허접한테 지면은 어 나같은 허접한테 지면은 대회 나가면 안된다고 어? 안돼 안돼 그거 어 나한테 지면서 대회 나가면 안된다니까 나같은 허접은 사뿐히 지레 밟고 나가줘야죠 대회를 좋아요 어쨌든 이겼습니다 바로 싸인 당겼네 분당님 분당님 어때요 보시기에 제가 아직 루시퍼님 보다는 조금 낫죠 그래도 어? 어? 아 모르는 말한테 아 도친 개친이야? 아 내 이거 꼭 올려놓게 분당님하고 한번 부탁해 분당님이 분당님을 한번 한번 꺾어드려야지 우리 그 안돼 안돼 절대 질 수 없어 예 분당님과 루시퍼님에게는 제가 절대 질 수 없는 아 그래요? 좋아 절대 질 수 없는 이유가 있어 내부 사정이 있는데 절대 이 두 분에게만은 질 수가 없죠 자존심 대결이야 이거는 자존심 대결이야 이거는 자존심 대결이야 이거는 좋아요 어이 웃어라 보지마 어? 응? 보지말라고 어이게 어이게 실패하면 맞는거요 아 나도 맞았다 응? 에? 실패하면 맞는거요 응? 으응? 야 스태미너 좀 채우고 오우 오우 어이 무서라 하하하하 에 무섭죠? 에 좀 무섭죠? 에 쉽지가 않아요 에? 절대 쉬운 상대가 아니야 응? 이럴 봐도 내가 에? 아야 좋았어 몇대다 찌르 그렇지 하하하하 몇대야 예 바로 지금이요 하하하하 에어 하하 안되겠는데 이러고 싶었니 응? 어? 어? 나가지마요 하하하하 어? PC판 나가지마이 하하하하 아유 진짜 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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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갑자기 루지퍼님을 만나니까 용기 백배가 되는데 에 에 오늘 왜 그럴까요? 저분을 만나니까 제가 갑자기 용기 백배가 됐습니다 어? 하하하 어? 나의 용기를 북돋아주시는 분 하하하하 아유 우리 분당님도 한번 딱 만나서 예 한번 이렇게 가뿐하게 또 이렇게 한번씩 몇번씩 예 해주면 상당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하하하 좋겠다 으흐흐흐흐흫 에 아이 밤새우... 밤은 못새 나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에 밤은 못새 잠이 와 아 이분 아까쯤에 쌓았던 분인데 에? 이분 아까쯤에 나한테 폐링 공포증 걸린 그분 아니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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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이거 폐링 공포증 걸린 그분 아닌가요 이분 아까쯤에 맞죠? 어? 그런데도 자신있게 폐링을 하시네요 안녕 내 사랑 아 사실 아이 어르신 어르신 지금 에 에 그 그 침소에 들어가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요 네? 저...저는 한 2시 되면 눈이 감겨서 아 도어트랙에 캡 발렸어 아냐 다음에 붙으면 이길 수 있어 아 구석 자리 남겼어? 안배요 아 재밌네요 무기 바꿔볼까? 딴 걸로 들까? 아 이거 연습해야 하는데 이거 대검? 대검으로 해볼까? 대검을 제가 좀 연습을 하고 싶거든요 대검으로 싸우면 아마 질거야 대검으로 싸우면 제가 아마 질 겁니다 하지만 대검 좀 연습 좀 하고 싶어 이거 대검 참 좋은 무기인데 루체튼도 콤보가 좋죠 콤보가 어떤 콤보일까? 짠짠짠 이게 멋있다니까 이거 요고 요고 뭐요? 뭐 왜왜왜 다시 가는거야? 나랑 싸우기 싫어? 오 왜왜ó 여기다 싸우εις 약공 전기약 공 아 루체룬 콤보가 또 있어? 루체룬 나 있나? 잠깐만 소환할 수 없대 오 이사람 아이디도 어디서 많이 본 아이디인데 null? null? 어디서 많이 본 아이디인데 도끼창? 아 이거지 루첼은 회전후리기? 응? 여기서 약공, 전기, 약공 아 이거? 약공, 전기, 약공 아 이게 이렇게 연속으로 맞아주는 거야? 이렇게? 세대가 연속으로 맞는 거야? 음 괜찮네 이것도 밖은 삑나긴 해요 저는 좀 그래요 한 무기에 집중하지 않고 이것저것 여러 무기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막 여러 개 여러 개 알아보려고 해요 이 무기도 써보고 저 무기도 써보고 흔한 말로 그 웹폰마스터? 예 예 어? 패링당했어 아 너무 대놓고 썼나? 응? 아야 응? 너무 대놓고 썼나봐요 아 무서라 아 아 아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았어 한 대 뗐다 좋았어 야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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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처리하고 잠깐만 어이.. 활 쏘잖아 좋아요 다시 아 왜 물량 왜 먹어 아 나는 그냥 할 생각이었는데 이 정도는 예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패링하려고 이거 자 한 대 때리고 바로 어 아 뒤져 말라고 좋아 두 대 두 대 좋아 두 대 때렸어 두 대 두 대 때렸습니다 성공했어 이 정도면 어 왜왜왜 아 아 아 아 아파 아프다고 아유 금젓 역시 에 루시퍼 예 금젓전에 예 최강 아유 뒤져 어우 어이 공격을 안하는데 아 이씨 왜 너무하구만 너무하구만 아 이럴 루시퍼한테 지면 안되는데 아 이게 진짜 예 저의 그 자존심에 에 스크라치가 팍 하하하하 어 저의 그 저의 그 자존심에 스크라치가 그냥 팍 지나가는 예 그 느낌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하하하하 아 이래 대검은 대검은 좀 뭐라고 해야지 어려워 대검은 왜 네 대검 야 나도 대검은 저도 대검은 페링 잘합니다 하하 에 저도 잘해요 어 뿅 뿅 조금만 기다려 딴사람 한명 잡고 한명 잡고 한명 잡고 한명 잡고 소환해주겠어 하하하하 왜 한명 잡고 에 무기 직검 음 창계열 창계열은 아까처럼 용사냥꾼에 창이 있고 그 다음에 큰 도끼 계열도 있고 직검 계열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R1 L1 R2 로드 컴보 어 루체로는 썼는데 회차용으로 썼는데 영 별러드라고 갈수록 좋아요 이사람 무기가 뭐지 왜 천천히 움직이지 어 아 페리 갈려고 하나 어 뭐야 이사람 가까이 가면 으으으으 뭐 교복이요 어 뭐 이사람 어 여기 렉도 좀 있고 아 아 아 아 여기 사람 뭐야 에 순간이동합니다 어 순간이동해 에 순간이동한다고 이사람 어 아 으으 Raum 오우 스펙타클 어? 그렇지 맞으면 한방에 예 잘하면 죽겠지 외국인인가? 어? 왜 이렇게 렉이 심하지? 와 활까지? 어? 정체가 뭐여 당신 어? 당신 정체가 뭐여? 하하하 어? 이 사람이 진정한 웹폰마스터였구만 에? 그죠? 네 이 사람이 진정한 웹폰마스터였습니다 허허 어? 웹폰마스터 웹폰마스터 이거 봐 활 쓰는거 봐 활 활, 단검 에 에 이것저것 다 써 에, 멋있어 이 사람 에? 하하하하하 에, 오 가벼워, 그니까 뭐라고 해야지? 가벼운 무기로 그니까 여러명을 그니까 여러 가벼운 무기로 다 장착해 놓고 아 이 분 또 또 또 있네 뭐야 미친 암령을 소환할 수 없다는데 아 어떤 저런거 공략도 올렸던거야? 어떤 사람은? 대단한데? 그니까 좀 뭐라고 해야지? 좀 스펙타클에 약간 렉만 없었으면은 조금 더 멋있었을 수도 있어 그러지 않나요? 렉만 없었으면은 화려하면서도 약간 좀 멋있었을 뻔했는데 그래봤자죠 흐흐흐흐 아 이거 이 분이야 이 분 도... 이거 뭐라고 읽어야죠? 도... 채... 쳐? 예, 도... 채... 쳐? 톡! 떡! 아 이거 뭐라고 읽어야 돼? 이거 내가 영어가 짧아가지고 예, 영어 회사 다니면서 영어가 짧습니다 하하하하 어? 뭐라 읽어야 돼? 우리 또 지식인, 지식인 분들 예, 출통해야지 하하 이루와 이루와 너 이루와 멋있어 사인 안 보이고 저 분 왜 피를 닮으면서 오지? 하하 어? 또 이상한거 또 예, 이상한거 메고 왔죠? 하하 예, 이분은 예, 패션쇼 하시는 분입니다 아, 저거 예, 저거 그거잖아